5점 메시지 5점 메시지 6점 메시지 5점 메시지 5점 메시지 5점 메시지 아 찬씨 괜찮.. 괜찮죠? 잘 맞습니다 타르토야 잘생겼다 사랑해 사랑해 서운한 점을 말해보자면 서운해점 아, 서운해점 쇼핑티비요? 자신감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딱 보고 예쁜데 하면은 입어보고 빈티지는 진짜 사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디자인인가요? 약간 디자인이 이뻐도 안 빠지네요 사이 사과 사이 사과 아아 오고더 사이 오고더 사이 오고더 사이 아시모도 사이 오고더 사이 오고더 사이 오고더 사이 오고더 사이 우리야 알겠어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서운한 거 없지 있잖아 사실 어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내 작업실에서 밥 먹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할 게 이제 없고 깨끼르 몬스터한테 서운했던 거는 응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운한 게 근데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우리가 약간 그거 같아 서운함을 말이야 안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관계는 깨끼르 몬스터는 뭐 그러겠지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서운한 게 난 없는데 나도 똑같은 똑같은 서운한 건 없습니다 서운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만 생각해봐도 저희끼리의 그런 서운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그게 아닌 거 같아 다른 사람들은 아 이거 좀 서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었겠지 약간 그런 느낌 이해하는 느낌? 고마웠던 일은 많죠 고마웠던 일 깨끼르 몬스터한테 고마웠던 일은 항상 뭐 같이 놀아주는 것도 고맙고 항상 있어주는 것도 고맙고 내가 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제 많이 알려주는 게 나옵니다 내가 투머치를 좋아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괜찮지?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위아라가 다 흰색이잖아요 약간 혹은 아이보리 근데 썬블러스랑 신발에 포인트 들어가면 되게 좋고요 한 번만 다 빼줄 수 있어요? 한 번만 왜? 뭐 약간 노르웨이 이런 한적한 마을에서 집안일 할 거 같은 우리 동생 다섯 살 때 입던 거 같던 야, 그 horror 뭐 하냐? 음, 사이 형이... 아이 아니... 그니까 사루토가 독타인 거 아니야? 사이 형이 누구야? 나 사루토인데 미안해 울터야 그래 오 노 오늘 머릿속에 면스터 포기 포기 찍어달라고 해 그러니까 저기서 사진 찍을까? 사진 찍을게요 포기 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2층에 샬록 홈즈 방이 있습니다 영국관 갈래? 영국관? 한 명 앉아봐 또 너냐? 또 너냐? 또 너냐? 다이형이랑 코 배워야지 다음둘이 와야지 다음둘이 와야지 그래 난 코리아 진짜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한 건데? 규치라고 규치였던 것 같아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다이형 미안해 미안해 나 여기까지야 사랑해 다이형 난 오프닝에서 끝났나 봐 아니야 나 안 쓸 거야 아니 뭐야 이게 귀엽잖아 아 이거는 안 썼는데 아니 대박 귀엽잖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귀엽잖아 나도 형이 해준 거 했잖아 멋있잖아 그거는 길어 형도 귀여워 유니콘 그럼 뭔가 큰일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답니다 곱 Aberde dieser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사현이 와사비 어때 와사비? 사현이 난 어때? 와사비라 하겠습니다 와! 사비! знаю défin Bag 지 za 품짤을 그려 kept setting and 네 메테어로 soient 하고 괜히 말하면 안돼 레이븐 크롤 진지하게 해야해 베니 flashy Artemisia 갑갑이 applicable 터치 ANDY 거리됬습니까? 아... 한 번 더... 내 태연아 징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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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리 가야 돼요? 퍼리 가야 돼요? 빨리 하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퍼리에 징스는 해야 되지? 빨리... 퍼리에 징스는 해야지? 퍼리에 징스는... 퍼리에 징스는? 3초 그렇지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하면 안 뽑히네 내가 보여줄게 봐봐 내가 진짜 많이 해봤어 이런 거를 봐봐 그냥 무심하게 그냥 톡 봐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인사해! 인사를! 인사해! 나는 이게 너무 작을 거야 이렇게 하면 못 뽑는다 이런 걸 보여준 거네 아무것도 못 뽑았습니다 한국말로 탕진했다고 하죠 어?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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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리에서 산 거랑 스키처한테 받은 거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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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희 웨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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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는 신발에 맞게 이런 초록색과 이 갈색의 조합 사희 약간 그거 맞지 않아? 엘프 아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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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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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둘이 입술해가지고 지구가 언제 없으신지 아니 뭐 그러니까 너가 궁금한 이유가 있겠죠? 엄마! 엄마 빨리 침싸! 전화하지 마 엄마 빨리 침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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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보스 카드에 연락해 빨리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핑계 대지 핑계 대지 말아야 아니라고 지구가 언제 없어지는지 표정 봐봐 살짝 웃으면서 헤헤헤헤 언제 없어지는지 헤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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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헿 헤헤 헤헤 바로 ier æ 불담사명이죠? 불담사명? 야, 전무... 일단 코에다가... 때린 얘기냐고 가보실래요? 이러보세요 한입이 생각보다 커요 응 커피랑 해가지고 낮에 천천히 음악 들으면서 약간 이런 거 먹고 싶으면 돼요 끝났습니다 세수치겠습니다 세수치겠어요? That will be all I hope the video was to your liking every time I work on Asahi videos I giggle for a few reasons one of them being the obvious that he's a funny and charming and suave little guy but also the fact that Asahi is still my mom's favorite member if y'all were wondering about that yeah she's still a tomb and it's my favorite thing but you know what else I'd say is one of my favorite things you already know it it's you guys I love all of you and hope you enjoyed the video I'm gonna go for now but I'll see you on Friday till then bye bye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